이걸로 불청하네 오늘 기나긴 하루네요 잘 먹겠습니다 주는 아이시눌입니다 진짜 웃기게도 몇년만에 이거 사말에 무슨 일이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름입니다 제가 또 오늘도 학교에 늦어가지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지금 빨리빨리 걷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 개강했거든요 겨울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개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학교 모습을 여기 브이로그로 감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그러면 이번 주말 저랑 함께 하시죠 여러분 제가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4분 남았어요 오늘 수업이 제가 1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여유롭게 주무를 하긴 하는데 네 그런 하루랍니다 오늘은 수업이 투기이고요 좀 늦게 끝날 예정입니다 이따 뱅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하하 프린트 받고 밥 먹으러 가는 중 프린트 받고 밥 먹으러 가는 중 프린트 받고 밥 먹으러 가는 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나랑요 홍차랑 친구들 따로 직접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음 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요 가요 네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요즘 식탐 세바다 갚쯤 오늘의 식탐 오늘의 식탐 세바다 갚쯤 오늘의 식탐 오늘의 식탐 오늘의 식탐 오늘의 식탐 소고기 음식으로 파스타랑 샐러드를 받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고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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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여러분 해가 좋습니다 아 대박 이제 학교를 떠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기나긴 하루네요 오늘의 식탐 이제 학교가 이제 학교를 떠나고 오늘의 식탐 함께 바껴 가보라고 가시죠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도 비가 온답니다 야 정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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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으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 파스타 요거트 슈프랑 샐러드랑 치킨, 감자 이렇게 만지는 어떤 음식이구요 잘 먹겠습니다 헬로우 헬로우 마이 코리안 프랜지 여러분들은 한국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마도 유튜브 이 영상도 유튜브에 리얼을 찍혀요 그리고 저는 한국과 같이 한국의 친구를 가르쳐준 유튜브aan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어로?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파스타와요gurt을 한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귀를 만들어서 음식이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이름은 뭐지? 네, 중국의 이름은 뭐죠? 중국의 이름은 이는 중국의 이름은 이는 저는 아이쉬νур입니다 저는 아이쉬νур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 아이 랩을 사랑하고있습니다. 이 아이 랩이 우리의 나라에서의 아이 랩을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맛있습니다. 이 아이는 요구르트인가요. 이 아이젩 요구르트인가요. 이 아이젩은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이젩. 사랑하는 여러분의 한국인 친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ënur입니다 저는 아이ënur입니다 너무 잘하죠 이건 우리 학교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것들 저는 아이ënur입니다 저는 아이ënur입니다 너무 잘하죠 이건 우리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것들 저 학교에 이렇게 물건들을 파는 스토어인데요 저는 아이ënur입니다 너무 잘하죠 이건 우리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것들 저 학교에 이렇게 물건들을 파는 스토어인데요 이렇게 티셔츠도 갈고 여러분 슬리퍼까지 팔아요 책도 봐야긴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학교 마크가 적혀있는 슬리퍼가 있어요 슬리퍼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여러분 비싸요 옷이 멀이라면 학생이 절대 못 사죠 가방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폰바로 카드도 팔고 이 터키식 커피 잼까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제가 처음으로 집에서 익힌 것 같은데요 그쵸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은 수요일이거든요 제가 원래 수업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개인사정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일정을 마치고서 이제 오늘 촬영하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언니는 미리 나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찮아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똥머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뺏네요 사실 내일도 목요일인데 제가 수업이 하나 있거든요 원래 학교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웃기게도 몇 년만에 진짜 제일 눈이 많이 오는 날이래요 내일이랑 내일모레 그래서 이제 날씨가 눈 더우고 그리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서 위험할까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저희는 학교에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쉬고 이번주를 이렇게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같이 나가보도록 합시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스킨 피네가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신발 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3월에 3월이 무슨 무슨 일이지? 대박인데 여러분들 진짜 너무 많이 온다고 하긴 했었는데 저는 느끼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온다고 해도 3월인데 이렇게 많이 올리려나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와 대박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수업은 온라인 온라인으로 받으니까 눈 구경이나 하시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조건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